안녕하세요. 대학 혁신지원사업단 학생 모니터링단 핀사이트 4기 배희연입니다. 저는 학생상담실에서 진행하는 또래상담 6기로 활동 중인데요. 오늘은 또래상담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슈퍼비전에 여러분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. 잠깐! 여기서 슈퍼비전이란 상담을 1회 이상 완료한 또래상담자가 자신의 상담 케이스를 발표하고 담당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주시고 같이 더 좋은 상담에 대해서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. 슈퍼비전에서 발표되는 상담 케이스는 모두 익명으로 진행됩니다. 그럼 저와 함께 슈퍼비전에 가보실까요? 슈퍼비전에서 발표되도 업로드해 주시고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해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연습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희연한 학생이 본인이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함께 연습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많이 친구한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상대방을 할 때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막 아 그래구나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너무 힘들어서 잘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. 아 저희 애야 안 해? 아 저희 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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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? 이쪽으로 여자를Then 하Rich Everything 오늘 수파비전 일정이 전부 다 끝나고